하루아리 모습을 타블로 형의 따님이죠. 하루아리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나중에 만날 딸의 이름을 미리 생각해놓은 것이 있는지 멤버들이 추천해주세요. 아 추천해주세요? 저는 딸이 따님 따님 이름은 예뻐야 되잖아요. 동시니까 저는 전세계를 아우르르 동소양. 남자친구라면 저는 동부밧으로. 저는 외자가 좀 예쁠 것 같아요. 동전. 영어로 코인이래요. 영어 이름은 코인이고. 역시 전의 전쟁은. 뭔가 커다란 불을 얻을 것 같은. 동전이요? 마지막 승리의 대답은. 태양이니까. 다리 다리. 동다리? 동다리. 아니 동시잖아. 달. 달. 이. 동다리라는거죠? 다리. 동다리. 남자면 저는. 아니 무슨. 돈까스 어때요? 동. 가스. 동. 동. 가스. 아니면 저희가 되게 예의따리는 동방예의식이니까. 죄송합니다. freak. 물과 대답도.